나야 근데 기억 안 나 하던 이사명이 날지 꼭 두고 봐도 every day Who's that? 넌 뭐니뭐니 해도 네 곁에 내가 제일 낫던 한정화 그만 제발 스릴 그머리며 지금 보는데 네 맘은 너만 후회해 넌 미리미리 남자 천비의 호람들 시험에 난 더 기웠으니 난 심각하니 지금 그 맘에 네 맘은 이제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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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 안 신나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시절은 알 수가 없어 그 순간에 달라 보였어 그새 이 얼굴 이거 이거 그때 우리가 기사에서 질문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누가 답장을 썼는데 아무것도 안 듣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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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맘은 너만 더 보니 후회해 넌 미리미리 남자 천비의 호람들 시험에 다 느껴왔으니 난 심각하니 친구 그 말에 내 맘은 이제 군무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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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여러분 이제 슬슬 오늘 이 노래를 끝날 때쯤 저희는 또 굿바이 인사를 해야 합니다 또 다음 목사이 힘드는데 다음 걸음 위해 가야 합니다 저희도 이제 눈치 받고 싶지 않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노래 바꿔주셔도 돼요 네 어디있어